이렇게 허리로 돌린거야 자, 이게 허리야 이게 허리라고 여기서 제휴해야 요만큼 한 것 뿐이야 이렇게 아니, 이렇게 나가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, 봐 이렇게 닫어 때린다고 생각을 해 약간 밑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닫았다 자, 봐봐 허리로 쳐 허리로 다시 잡아놓고 허리 아니, 봐봐 너는 어떻게 맞추냐면 이 허리가 얘를 쓰면 이렇게 이게 들어와서 이게 들어와줘야 되거든 팔이 요만큼 여기는 붙였지만 요건 들어와줘야 된다고 와주고 이 허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돌아서 서야 되는데 너는 이렇게 열려서 이렇게 이럴라고 이걸 허리라고 생각한다고 허리를 이렇게 실제로 꼬고 이 허리가 여기까지 정면을 딱 볼 때까지 돌리라고 그렇지 그렇지 아 붙여 자, 다시 자, 붙이고 돌려 다시 붙이고 돌려 돌려 그렇지 다시 허리, 허리 그렇지 지금 좋아 허리, 돌려 그렇지 다시 허리, 돌려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너는 정작 딱 하면 이게 이렇게 딱 떨어져 그래서 이게 따로 놀아 따로 몸하고 따로 놀고 그냥 이런 식으로 쫓아다니고 있는 거지 이 허리에 배심하고 허리턴이 안 되는 거야 네 쓰면 자, 가 그냥 자, 허리와 허리, 허리 그래 빠진 허리를 돌려 빠진 허리 빠진 허리 돌려 그렇지 얘를 많이 휘둘러서 허구적거리지 말고 몸에 약간 밀착한 이런 스윙을 하되 여기서 맞추면서 조금 더 빠져나가는 정도의 팔 스윙만 사용하라 이거 전체를 너는 몸을 잡아놓고 이런 스윙을 하고 있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건 이런 스윙을 원하는 거야 이런 스윙 붙여놓고 이런 스윙 그냥 그래 구호 스윙 자, 해봐 자, 가 다시 가 자, 가 자, 가 그렇지 다시 허리, 허리 순수하게 허리 잡아 붙어 허리를 쓴다는 얘기는 내 팔을 좀 몸에 밀착하겠다는 얘기인데 멀어지면 밀착이 돼 그러니까 삑사진 않지 그래 지금도 허리가 아니라 다시 꽉 꽉 꽉 무릎 무릎 앞구리 벌려놓고 네 허리 다시 벌려놓고 벌리고 허리 아니야 무릎 주지 않지마 허리 그래 다시 무릎 주지 않지마 그래 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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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 손 무릎 살짝 문 Henders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